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영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 모두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1인적사항을 먼저 적어주시게 됩니다.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까지 적어주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호 부분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에 들어갈 상호를 적어주셔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 부분은 임대처 계약서 상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과 개업일 종업원 수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하는데 업종의 주 업태는 보건업이 되실 것이고 주 종목은 운영하시고자 하는 종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코드에는 종목별로 세무서에서 부여된 업종 코드를 적어주시게 되는데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851211,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851209, 피부과의 경우에는 851204, 일반과, 내과, 소아과의 경우에는 851201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 개업일에는 개업예정일을 적어주시고 종업원 수 또한 채용을 예정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장 구분을 적어주시게 되는데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가 면적의 면적 부분만을 적어주시고 다른 분의 건물을 임대하셔서, 임차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가 면적 부분,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정보, 임대차 명세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를 체크하여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체크를 해주시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필요서류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세무서 양식이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의사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보통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이 있으면 즉시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서류 미비 시에는 보정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자 확인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방문하셔서 수령을 하시거나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형 겸영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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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